구독! 좋아요! 공유! 한 번씩 꼭 하고! 야! 신규 캐릭터야! 철포야인가? 자세한건 제목으로 알려줄게 기억력이 썩 좋지 않아 저런거 보여줄 필요 없죠 아이! 손이 얼마나 잘하는데 저런거 잘할게요 어차피 죽이니까 저런거 안 뛰어대 저런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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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줄 필요 없어 어차피 내가 이겨! 기억할 필요 없고 야! 근데 캐릭터가 좋긴 좋다 어느새 따라왔지만 아무리 아! 볼 필요가 없는 그런 결과에요 사실 왜냐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길... 캐릭터가 너무 좋아 야! 니치 봐 저거 야! 아무리 키 차이가 난다지만 어떻게까지 캐릭터가... 야! 데미지 봐 저거 퍼펙트인데 야! 이게 말이 되냐 이게? 어! 아니! 이건 뭐 몇 달 안 뛰는 것 같은데 뭐 피가 이미 다 달았어 어! 나도 못 줄 수 없어 너까지 가면서 깔끔하게 어! 자! 돌아주면서 보는거 좋아하는 예! 다시 한번! 어! 어느새! 어! 데미지 다행이다! 자! 저런거 안 뛰어도 된다니까 저 뛰는게 너무 어! 서로 강제로다가 뭐 안 뛸 수 있는 옵션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어! 그 사이에 하단 어! 자! 브루스 이후에 그 이상의 최고의 캐릭터가 나왔다 예! 자! 과연 승행을 할 수 있을지 일단은 긍정적인 효과 그리고 좋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자!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데 어! 어! 어떻게 될지 나도! 나도 퍼펙트! 나도! 나도 퍼펙트! 어! 너가 퍼펙트하면 나도 퍼펙트해 너가 퍼펙트 안 했으면 난 안 하려고 했는데 퍼펙트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! 시작과 동시에 퍼펙트 몇 가지에 어! 너무 좋아! 어! 자! 다시 한 번 하단 네! 다시 한 번 하단 들어갈 때까지에 꼭 게임지에 마무리야! 어! 퍼펙트! 푸 퍼펙트! 구독! 좋아요! 공유! 꼭 해! 이렇게! 넷! 분명히 다행히도 스캐트